히히야오 아 탑사는 들지 못해 넘버원에 붙이 아팠어 포위터에다 넘버원에 붙이 가자 응 누가 그래? 아 근데 이건 뭐야? 없어 블루투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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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그 낙산연수원 쪽에 강원도에 왔는데요 관련된 차를 타보겠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두근두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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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표를 끝났고요 괜찮아요 드려요 아니 근데 제가 왜 3명이 타는데 2표밖에 없냐면요 기간은 사장이 줍니다 여기는 거꾸로가 될 거 같은데 거꾸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저거 받아가 보여요 이거 봐보세요 어 나도 잘 안여쁠거야 우리 동생은 말 싹꾸러기 여기 블루투스 같은 거 있는데 밖에 보여요 여기 좀 찍어봐 봐봐 블루투스 여기도 있고 여기 저기봐봐요 절경이죠 근데 이게 기다리는 거 원래 사람이 많아요 저거 봐봐요 그래서 저희 한 15분쯤 기다려서 탔고요 저희는 여기 일요일까지 일요일에 갈겁니다 서울로 근데 여기서 서울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3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아 3시간 이거는 22번이래요 22번? 22번? 22번입니다 어 어딜까요 여러분? 야 구성 저는 구성 제가 게임보다 더 신중하다 우와 이거 마크 마크 다이어트 마크 다이어트 마크 다이어트 마크 다이어트 마크 다이어트 여기 그러면 바다가 통으로 보여요 제가 바다를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음에 갈 거예요 가고싶죠 우리 아빠가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중대도 있고 저는 따로 이거 올릴 겁니다 그럼 제가 따로 올릴 겁니다 따로를 점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우와 누눈아 우리 여기 여기 우리 이 만큼이나 올랐는데 pouquinho Üyou imme 여기 else 이렇게 따라서 사람들이 화나 imme upstairs 우리 네 ме や commanders уль 안녕! 꼭 와보세요! 구독과 좋아요 꾹꾹! 알림 부탁드립니다! 나 그러지 못했어! 웅매직! 웅매직! 와! 저 크리스마스 같아요! 왜? 여기 여기 봐! 여기! 나무도 있는데? 우리 엄마는 어디 있을까요? 아빠 우리 엄마 어디 있는지 알아? 아니! 저기 있나? 나 우리 엄마가 개미처럼 여기 우리 엄마 같은데? 아니야? 나 우리 엄마가 개미처럼 여러분! 근데 만약에 여기 보수공부증 있는 사람이 오시면 진짜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! 안녕히 계세요! 여기는 지금까지 소 큰 초아이였습니다! 아 저 저 진짜 저 여기 가질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안녕! 야 고이 꼭대기에요! 방어왔어요 벌써 나 진짜 나 진짜 방언했어! 나 진짜 방언했어! 이게 형 이게 유치원생은 돈이 좀 적어요 근데 초등학생부터는 정상금입니다 그러면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봐요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봐요! 구독과 좋아요! 가!